아,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건데. 아파, 불할 때 누가 와서 가게에 훅 때려보시고 불이나 훅 싸들어진 뭐냐? 다 돼. 민철아, 민수야. 내가 그 새끼를 잡아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야겠다. 너 지금 뭔 소리 하는데? 왜 엄마가... 승리 오락실 사았건 네가 여꾼 거지? 어떻게 된 게 네가 여꾼 것들은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. 가게에 가끔 오는 사람 중에 그 사장님이 아들 하던 양반이 있었는데 너 엄마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오락실 갔었다면서. 보험 조사관인데요. 사건 당일 날 어디 계셨냐고요. 기억 안 나세요? 전 할 말 없어요. 경찰입니다. 네 말 들을 때가 이 재혈밖에 더해? 이 사건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 생각을 해봤더니 또 딱 떠오르는 게 아드님이시고. 이 김 어때, 기나이? 나 지금 범위 잡고 가니까 가치로 사과를 안 봐. 기와 그가 가속스루. 기와 그가 가속스루. 지난 20년 동안 더 힘들었겠다 야. 전대 미몬의 쇼깃이 아낮다. 아낮다. 아낮다.